고맙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 할까요? 네! 날씨가 조금 의지전스러우니까 손뼉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. 여러분 목소리 좀 한번 크게 질러주십시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깥으로 터뜨리십시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딱딱 맞추세요. 자, 하나, 둘, 셋! 자, 이천이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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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